다녀왔습니다, 할아버지. 왜 이렇게 늦어? 내일 출근한 놈이. 너 밖에서 본 일이 있었던? 딱 보니 지가 좋아한다는 여자한테 차인 얼굴이구만.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?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? 당신이 내 형이야? 어? 뭔데 껴들어? 언니! 이 형이야? 살다 살다 볼 꼴이야 내가 정말 뭐하세요? 가세요. 그러니까 시동생 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? 와, 남편 빼곤 다 만났네. 나 혼자 착각해서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, 경준아. 유부녀한테. 아, 늦었네. 근데 왜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? 세준아, 나 완전 미친놈이었더라. 이영희 씨, 결혼했더라고. 애엄마...였어. 아, 늦었네. 여행이 되냐? 기다려, 여름. הד 가발. 이거 알아주시고.